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이들이 결국 엄마가 없는 걸 싫어한다는 건 엄마의 관심 받기에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관심을 주는 제대로 된 방법은 뭐냐?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제 처방이 아니고 뜻밖에도 신경정식과 전문의가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을 부모님께 드리는 처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부모님은 이걸 앞으로 꼭 실천하세요. 집에 가셔서 애와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이에게 오로지 아이에게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보통 제 집사람이 초등교사인데 집사람도 학교에 갔다 오면 가방 이렇게 거실에 던져놓고 바로 어디 가? 주방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랑 하루 종일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은데 엄마는 등만 보인다 이거죠. 혹은 뭐 들어와서 밀린 카톡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애가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15분간 이런 걸 하라. 같이 다짐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말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은근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평소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이 대화양이 맞나요? 아니면 대화 적게 한 사람하고 대화양이 맞나요? 그렇죠. 갑자기 안 하다가 대화하려고 하면 서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느려가시면 아이가 부모님 말하는데 끼어들거나 혹은 엄마가 집에 없는 걸 못 견뎌하거나 그런 것이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